계속하도록 하죠 니엔 러시아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벙커까지 데려다 달래요 너 인마 가방 내놔 너 가방에 뭐 들어가있어 가방 내놔 야 가방 가방 와아아아아 와아아아 사람이다아 와아 먹을꺼다아 포처햇섭이다아 그 다 그 그 이래서 저거 여기다가 해놓았어요 자 자 먹을 수 같다 아이 그만두면 욕해 임마 아주 여긴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아 아유 저 아이고 아이고 목을 한방에 쳐야돼 목을 제대로 치면 에너지에 상관없이 원킬이 나기 때문에 야 빨리 와마 왜 이렇게 안와 드린넷해가지고 빨리와 뭐라고? 니가 아니 이 암 아유 이거 아유 이 암마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흐흐흫 아유 어이없... 어이없는 눈물 많아 오 마채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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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레벨짜리에요 데미지 쩔어요 퍽 좋아 자 폭염을 여기다가 놓고 마채테 를 여기다가 놓고 수리를 일단 하구요 야구방왕이 대형 치크를 저거 버리구요 아이고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어머뷄 자신의 충격 없quis ini 이런 이 댄그 저 한국 갤매들은 거기 있을거라 생각하네? 아직까지 그대 저 governments 이omo 내가 인테레스텔? 좋아 KF 어 잠깐만 아 여기 올라갈라 그랬지 여기 올라가면 어 상자가 하나 있어요 아 두개가 있네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 쟤기를 매우 약한 매우 약한 약왕망이래요 아유 아파 자 구수 동물 빠른 이동 저 놈이요 이 세계에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되면 게임의 기본은 배신이야 게임의 기본은 배신 일단 팔구요 야구방망이 다 팔고 작대기 팔고 시칼 팔고 어 안파네 표백제랑 그게 팔아야되는데 음 감정칼 감정칼 도안 얻으러 가야죠 어 어 이제 또 뜰수가 있네 아이 뭐야 이거 도대체 뜰수 있다고 없다가 도대체 감정칼 감정칼 도안 만들어 가죠 만들어 가죠 마체트에다가 감정칼을 나 어 강력 접착 전선 두개 건전지 두개 나 건전지가 몇개나 있지랑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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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나 있네 강력 스펙테이크 많고 전선은 전선도 꽤 있네요 여섯개 있네 일단 감정성 수제 마체트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구요 좋아요 포겸에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지마 업그레이드 비교 얼마냐 얼마 안되네 다 업그레이드 하지마 감정칼 마체트에 이것도 하나 더 으에에에에에 자 이거랑 이거랑 포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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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전기투 더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헝겊 하나 헝겊 헝겊도 좀 사서 화염병도 좀 해야되는데 방판네가 저기 랜덤으로 돼서 지금 이 근처에 하나 뭐 해줄게 있었는데 퀘스트가 퀘스트 제정 가깝죠 금방 갔다오죠 2차타고가 빠르기 때문에 자 퀘스트를 이걸로 오오오오오옽 어 오오오오오옥 오오오옥 ? aquí 이치스트 어 뒤에 또 누굽怕 아유 에너지가 원샷 원킥 하리라고요 이게 야 오오오오 깜짝이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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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과일 맛있게 먹었어? 머리를 잘 노려서 쳐야되는데 머리를 잘 노려서 쳐야되는데 폐기식전에 렌치 다 가져가면 팔거리가 되죠 이게 왔던데 아닌가 근데? 아잇 어리 올래 먹을꺼 오우 다행이다 테디베어 테디베어 했다는데 나이 맞지않게 보이는거와 다르게 테디베어를 가져달라고 했던 어이없네 자 어디냐 겁나게 먼거같은데 아 저기구나 저기구요 저기면 이걸로 가면 되죠 이걸로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 저기까지 언제가 아... 오케이 고중량 추가 도안 좋아요 여기서 다시 패스를 이걸로 바꾸고 놓고 어? 이러면 다시 그쪽으로 가요 정말 좋은 텔레포트 기능이야 저렇게 그... 고정돼 있는 데는 좀 빠른 이동으로 가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빠른 이동이 너무 많아지더라고 렌즈 팔고야? 렌즈 팔고야? 역시나 없네요 저거 왜 이렇게 없는 거야 표백제랑 금속조각을 팔아야 되는데 황겁도 그렇고 황겁은 화염병 만드는 데 좋죠 난 폭탄보다 화염병이 훨씬 좋더라 어... 시원님 어서오세요 시야가 지금도 어느정도 좁다고 생각되잖아요? 어?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봐봐 참 이제 이게 시야가 시야가 아니야 오지마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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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어 여야 씨넘 어서오세요 어? 여, 여,여, 여야 아닌가? ㅋㅋㅋㅋㅋ 오지마아 시청자 aled 하나,둘 던지고 오오오오오오야 쏘세요 어 뭐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 뭣내려 뭣내려 후우 우와 에너지 우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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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 왕 얼굴 잘 보려고 얼굴 앞에다 대고 후레시 키고 있어 얼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얼굴 잘 보려고 후레시 바로 앞에다가 흐흐흫흐흫흫 다른 사람은 죽을거야? 그러게요 먹을 것 없나? 에너지가 조금만 더 오케이 소리 장난감 같은 잠수복할 에너지 없나 더?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해외에 있는 사람은? 쯧! 오케이 아 얘네도 물렸따 야 정말 근데 저 정도 죽을 걸 아는데 어.. 마지막으로 저런 일을 하고 싶을까?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와봐 오오오오! 하나 더있다 저기 좋아요 와바 자 오케이 오라고 오케 오케 야 원샷 엄청 좋아 시체가 산을 이루는구만 오오 뒤에서 오오오 안돼 안돼 이야 에너지 에너지 오케 다 됐네요 자, 다시 소리 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어? 이야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 이 umas 정말 운전하기 힘들겠다 흐흐흐흐흐흐x 아 이거 앞으로 이거 야 옆에 가시도 막아놓고 타이어 보호해놓고 아, sorry Bubba, no way. Hey! Is this what you need? Then give me what I need. What are you saying, Dad? I'm not going anywhere. No, honey, listen to me. You have to, honey. There's nothing for you here now. I'm not leaving you. Look, look at me. Look at me. I love you. And this is how I want you to remember me. You promised me you'll take care of her. She'll come with us. Dad, no! Dad! Go on now. And don't you lose hope. Live your life. I love you. How's my father. I love you. I love you. So I'm learning to help you here. And this one thought it was awesome. I, I, I mean... It does not feel bad. I Mormon Vide. 자, 창고에요 이제 창고가 생겼어요! 참, 굉장한 창고죠 창고에요 숯을 넣어놓자 아 이게, 저, 저술 넣으려고 한게 아니고 다섯개 등 내가 갖고 있고 정말 좌석이 있다면 넌 죽어 있으며 그리고 마이크 맞을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엄마가 계속 원하자 여기가, 그런데 그녀는 기회에 안 보였다 이곳에 정해져서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 창고죠 알겠습니다 준비됐어, 가자 저는 제가 먼저 구경에 확인해 볼까요? 일단 야 엄청 높네 엄청 높네요 야 너 이렇게 해서도 말 걸리냐 어? 안되네 야 너 왜 손 그러고 있어 왜 나랑 똑같이 하고 있어 실제 나랑 야 너도 한 번 파이드로 운전해 보려고? 미친데 아 손 봐 저 손 뭐야 저거 너 왜 손 그러고 있어 준비조정 중 어디까지 가야되지? 아 창고를 너무 빨리 사용했나? 저거 술 화염병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깐 여기 화염병 술로 바꾸려가 있거든요 나 내리면 쟤도 내리려나? 야 너 내려봐 야 너 내려봐 야 너 내려봐 야 너 내려봐 아잇 야 너 내 술래놔 아잇 아잇 하나밖에 못 만들었잖아 뒤에 타면 어떻게 되지? 여섯 명이 탈 수 있어요 이게 멀티를 하면은 최대 멀티가 몇 명이 되더라? 이게 네 명인가? 걔 여섯 명이 탈 수 있어요 아들 즉 오늘 이낙 이낙 운전 아들 이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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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안보이는 와중에도 운전 잘하는 것 같애 나 맨 처음에 경찰 찾길래 경찰하면 총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총을 구할 수 있나 해가지고 주변을 싹싹 뒤져봤는데 없더라구요 그런거 액트2 액트라고 하죠? 자 액트2 여기도 안타깝게도 차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걸어다녀야되요 아 진짜 자 쟤는 뭘 먹고 저렇게 덩치가 큰걸까 어 어 얘는 되게 감정이 너무 약해 여자애가 제가 같이 데리고 다니냐 했죠? 제 감정이 너무 약해요 이런 험악한 좀비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근처에 깨스통 없나? 깨스통으로 한방에 처리하면 되는데 깨스톡이 없네 깨스톡이 없네 깨스깨스 다 после 며칠 도망가라고 약함으로 ridges개 깨스톡이 없 É 어디갔지? COM 뭐 어? 걔가 어디갔지? 이야 날라가요 어? 없네요? 아 재잔이라도 한번 가고 가자 재잔이라도 한번 해야지 광명의 수호자가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횃불로써 우리들 길을 밝혀줄꺼에요 내가 잠깐만 그거보다 주요미님 어서오세요? 일단 팔구요 어... 너는 파냐? 안파네요 전선좀 사둘까? 전선 몇개 좀 사둘까? 필요한건 저게 아닌데 악의 종자들 이제 얘네들은 좀비를 악의 종자들이라고 데몬의 하순이라고 믿고있어요 참 아 야 야 너 문을 야 와아 나 가둬놨어 와 이런 야 너 이런 어이없는 문으로 갔나? 야 좀비있는데 나 가둬놨어 아유 이거 뭐야 야 아아 지 지 디레만 살겠다 이거지 야 어깨 어? 팔부터 자르구요 어? 안짤렸어 하나 둘 셋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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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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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벨 도와아아 전기는 어떻게 들어오는거야 컴퓨 컴퓨가 되네 감사합니다. 너가 우리에게救을 수 있어. 그의 사업은 거의 한 번을 걸어갔어. 그리고 프랑크, 그의 마음은 그의 자식을 잃어버렸어. 즉, 적절한 메이스. 즉, 적절한 메이스. 메이스? 즉, 팔아요. 팔고 이거. 잠깐만, 중량 추가 도안이 내가 있지 않았나? 이걸 왜 말한 거야? 왜 보급 필요한다고 말한 거야? 여긴 식량 걱정은 없나보네요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달래 일단 메이스 팔고요 왜 그걸 안팔지? 전단지를 주변에 풀어달래요 감전등기 도안 가족을 영변에 쳐야달래요 데저트 이글 데저트 이글이에요 왜 빨리 안가고 쓸데없이 사람들이랑 이기면서 퀘스트 받고 있냐고요? 가는 길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는 길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병의 술 다섯 병 쯧 이건 이미 술 갖고 있던 거니까 어? 나 갖고 있었다고? 나 술 두 명밖에 없었는데? 아 얘가 갖고 있어도 되는구나 얘가 가지고 있어도 술이 난 내 이벤토리에 있는 걸로 되는군요 그렇구나 après 갑냄 먹고 버리게 쯧 통화 들어갈까요? 일단 어 어... 그 뭐지? 그냥 니콜라이 이거 어... 아니면 데저트 이글? 데저트 이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안좋아요 초반에 총 얻을때가 근처에 있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는데 이 뒷문으로 나가잖아요? 총 갖고 있는 도적집단들이 있어요 매번 나와요 거기에 총을 그래서 꽉 채우고 갈 수 있죠 이쪽 뒷문으로 가면은 애들이 있거든요? 비가 오네 날씨는 맑고 비는 반짝이고 아이고 둘다... 둘다 사정거리가 안돼 아이스 오오오오 깜짝이야 뭐오냐? 으흐흐흐흐 흐흝 흐흫 어휩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흐흐흑 오케잉 아 그렇구나 맞다 나 밟을 수 있지 진짜 무시 가능한 구원총 구원총을 드디어 얻기 시작해요 아주 느린 구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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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볼버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근데 데미지가 어...어떤게 좋냐 아주 느린 권총이 좋네요 하고 재장전 한번 하고 하지만 그... 총 팔아도 얼마 안주기 때문에 버려 저거를 저걸 탄창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제 창을 많이 가지고 다닌거죠? 몇 개 야 아 이거...아 저거...저거 있으면 어떻게 해? 어...어떠서...어떠서...어떠서 쏘지? 보이나? 아 안보이는데? 아 이거 큰일났는데? 아 이거 저거...저거 어떡하지? 아이씨 아이씨 어 집을 수 있다 다시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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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밟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더 쉽게 밟으는 스킬이 생기는데 아이씨 지금은 엔 아이씨 yeah 해외 크 schauen 아이씨 아이씨 중 Hunter ratos 아이씨 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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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쓸만한거 쓸만하지 않고 그냥 총이 있다는 위로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총을 하나 지금 얻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가 총을 팔고요 고! 가자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네 여기 야 앞으로 가 아 뭐야 왜 안가 아 비오네 짜증나게 여기서 화염병이 자주 쓰이는데 헝겊이 있으면 근데 나는 헝겊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싸우고 가면 안 돼요 나처럼 되게 많아요 나처럼 되게 많아요 오지마 나 지금 잘못 온거 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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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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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있었어 자기라 야 먹을거 없나 여유 아닌가 요거 어디지 오우 이거 말고 이따 일단 이거 니콜라이 아 여기다 여기다 고õ이 오우 오우 오 여기 아닌가 아 도대체 어디지? 여기 맞는거 같은데? 아 여기 맞지? 오오케! 야 여기 맞네요 음.. 음.. 없네 와호! 제대로 맞았네? 야 일어나지마 소리 소리 이제 방망이도 8대가 된거 같은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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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야! 누가! 누가 이 자식아! 주인공을 때리래 주인공을 때릴수 있는건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네 저건 또 처음보는 올라간거 있나? 올라가 올라가 벽.. 벽돌이 있네 벽돌로 애들을 맞추라는건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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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우 저기까지 던져 벽돌이 저기까지 던져요 잠깐만 더 길있나? 길이 없네 벽돌 주스로 오는덴가봐 벽돌이 되게 많아 여.. 여기도 여.. 여기도 아유 아퍼 막상 흐흑 엇 엇 노옹 으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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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저거 어 벌써 레벨을 뵀어 레벨을 엄청 빨리 하는데? 어... 원소 공격 치명타 화기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화기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죠 어? 잠깐만 여기 뭐 느낌표가 있는데? 뭐야 이거? 테헤란스 파커? 누구십니까? 유언장을 갖다 달래요 그래 교회 있대 어차피 교회 가야되니까 아 경무역 그러게 나 왜 경로로 모르겠어요 왜 경로를 안쓰는지는 그냥 안쓰게 되더라 이쪽으로 가는건 퀘스트가 또 바뀌었네 자 목을 오오 안돼 야 때리지마 아이씨 여기서 정말 많이 죽어요 이 맵에 걸어다녀야되기 때문에 레벨업도 많이 하는 구간이지 레벨업을 엄청 많이 하는 구간이지 게다가 총도 없고 총알 도안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표백제랑 그걸 미리 많이 구해놔야되는데 표백제랑 금속조각이랑 오호 근데 지금 구하진 못했어 표백제랑 금속조각이랑 표백제랑 금속조각이랑 독성식물은 오 상점이잖아 좋은거 에이씨 정말 비싼 아이템은 그 돌격소총들이 아이템이 비싼데 얘도 좀비로 변해있는거 아냐 어 안 변해내네요 좀비로 헤이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여 끝이야? 뭐 완료 또 뜨지도 않았는데? 참 얼굴이 허망할때가 하긴 죽.. 죽어있지않는것만해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이거 뭔가 지금 먹..그거 됐어 또 꼬였어 뭐가 지금 되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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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글이야? 정글 왔어! 실패 다같아 키 엄만 이렇게 건너뛰나? 사람만 이 upgrade 뛰는거임? 아이고 아이고 야 저걸 왜 먹어 건너뛰어 그래 아 건너뛰지 않을거구요 예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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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많이 주니까 총이나 가져가자 아 왜왜왜왜왜 아 저거 헷갈려 다른게임이야 어? 여기 아무도 없네 원래 총중료가 있어야되는데 원래 이거 열려야되는데 원래 이거 열려야되는데 히히 퀘 퀘스트가 아니다보니까 안되나보네요 따꼬한건척 히히 이거 얻은걸로 만족하고 가죠 괜히 그것만 두개 썼네 아 히히 아 아 에 아 와우 톱탑 팔고 쓰읍 팔고 금속조각!! 돈 되는대로 사놨자 언제 표백색 팔지 모르니까 내가 옮기면 유연장도 넘기고 이럴 때까지는 수리비가 필요한 것 같다 수리비는 그래도 남겼네 수리비 필요한 것 같다 수리비 필요한 것 같다 당연히 구매할 수 있겠지? 저녁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 여기 위층에 있구나 돈 700 몇 달러 또 받았나요 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거는 일단 이거 지금 되다가 못했잖아요 네 이건 선택이 아예 안되네 선택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어 이쪽 부분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털면서 여러가지 퀘스트를 싹 할 수 있거든요 창고로 가죠 여기 총알 파는데도 있긴 있는데 너무 비싸 아니 근데 총알을 사서 쓰는게 훨씬 이득이긴 하죠 다 따져보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총알을 사서 쓰는게 이득이야 총알을 사서 쓰는게 이득이야 내 기억하게 여기 가다가도 한 명 만나는 걸로 아는데 쟤 또 있네 낙ret 야 독 vlog 돕속송배예요 일어나지마 아아 뭘 일어나할려구 뭐야 잠깐만 저기 아까 내가 왔던데 아닌가? 그쵸? 오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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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게 많아 오오 안돼 안돼 대대대 오 중형무상이야? 부자들이야? 동네가 도시라서 그런가 아이고 야 발차기가 맞으면 어떡해 오오 끝없이 그냥 아이고 마스크는 어디서 구해서 어 에너지 아이 저걸 저걸 먹으려는게 아닌데 자꾸 나 안는키랑 에너지키랑 헷갈려 아까 내가 왔던데 헤네들은 쉬운게 헤드샷 맞으면 돼 헤드샷 권총 권총 오프 아까 여기 왔던데잖아요 하긴 그것도 그랬네 말을 잘못했군요 음 음.. 얘네들은 멀리 맞춘건 뭐.. 이래서 좀비가 총으로 주기가 힘들어 잠깐만.. 근데 왜 맞는 길로 가는거 맞아? 창구가 창구가 아니 저거 못올라갔네 범용 도끼? 도끼라고? 어? 오우.. 도끼도 괜찮은데? 도끼라고! 응? 뭐가 플리스야.. 어? 쟤..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어.. 이부시.. 이부셔.. 또 어떻게 올라갔어? 아이.. 이부셔! 아니.. 뭐.. 플리스.. 뭐.. 어쩌라고..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 어둠어둠.. 어둑어둑.. 이러다 ? 아여.. 네.. 어허 Psalm 6 쟤.. 쟤.. edb '! 어어어... 오... 쭈 살았어여 그렇게 쉽게 죽진 않죠 내가 좀비 게임 지금 사면부활...사면속 좀비게임만하는거table 그렇게 쉽게죽을 неделю가 아니 잘나오는걸 표백제는 왜 원파 하는거야 먹을 것 없나.. 너 인간일자 오오 인간 아니야? 인간 아니야..? 으아아아아아앜 휴우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부족해 의료상자 하나 먹을거야 ؟ 블랜드참피 아우 체력바 어우 여기다 에너지 에 다행히 안먹었어 다행이네 중형 그, 그 상자 거시기 상자 의료상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저기 넷 동로를 죽인이가 도끼 한번 맞아볼래? 도끼아프지? 등짝이 도끼 찍였다 2019년 10월 이것도 맞아 봐 다 맞아 봐 아 저건 안 박치네 한번 던지기로 한번 죽여보자 몸몸에다가 하하하하하 음 에헤헤헤 하핰 여기 버리면 총알이 늘어나요 하핳 ㅎён 막 쿽혔다 씻 정말 많이 꼽혔다 몽 으 Jordan 낄진 밤새 까지 오호어 오호아 오호 오케 아... 아이씨 먹을게 나와야 되는데 음... 먹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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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라 이놈의 집구석은 음료수 하나 없어 헤게부터 보라색 템인데 아... 먹을겁네... 보라색템인데 쓸모가 없어요 예예예... 쓸모가 없어요 렌치랑 렌치나 둥기무기는 남자 캐릭터가 좋아요 남자 캐릭터한테 내가 니네 집에 있는 먹을걸 내가 다 뺏어먹을게 유리파 편장착 유리파 편장착? 저거 뭐야? 유리파 편장착? 유리파 편 박아서 쓰는건가 보구나 아 유리파 편장착 잠깐만 나 바보같이 읽었어 유리파 편장착 이거 말이 안되는거야 근데 유리 파 편 장착 이라고 읽었어야 되는데 아 바보같이 아 이걸 왜 먹어 아이가 진짜 아잇! 몰래 일단 한거야? 저 도안 얻으려고 오는 곳인가본데요 여긴? 나가자 내가 숨친 거였어요 정말 싱크로울 줄 안다 지금 방금 숨친 거였어 너 그대로 거기 있어? 이거 없네 여기도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공사장이 왜 이렇게 많아? 공사하는 데가? 점프 벽돌이 되게 많네요 아아아아 상자 있어가지고 온건데 상자가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창고가 이 근처에 있을텐데? 창고가 도대체 어딨지? 아 여기 기억이 하나도 안나네 창고가 어디 있었는데 조만 더 내려가 볼까요? 어 여기 뭔가 있네요 Yo! 문 닫으면 못들어오지 않나? 인슐린! 인슐린 구했어요 육백몇달러 좋아요 인신 말고 또 구할거 없나? 오지마 오지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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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桌기 이 근처면 여기 마땅한건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쾅쾅쾅 아 너 이제 창고 어디야? 아 저기 또 저기 또 있네? 아 좀 감아 좀 있어요 아줌마 아 아따 감아 좀 있어봐 좋아요 저격, 저격수요? 잠깐만 저기 문있나? 왜 도대체 창고가 어디지?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아 아 창고가 어 여긴가?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vailable 몇 아래 짜리야 이거 어..뭐야뭐야뭐야 여기..여기..어디있는거같은데..어..뭐야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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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주머니! 나와봐..뭐..뭐..뭐야뭐야뭐..어휴 옳테에에에에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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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머리머리머리 머리! 오케에에에 음..그런건 아니구요 좀 이거 권총을 음..이거 필요없는거 이거 좀 버리자 작대기 롱넝할 닯 x 5 어어어 옥케이 고 rev 빙고님 어서오세오 자 아 먹을게 없네 제스는 뭘 먹고 사는거야? 좀비 고기 먹고 사나? 자 권총 턱 없죠? 오케이 나 죽였지? 저쪽이 맞는거 같애 이쪽인거 같애 창고가 음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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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 Issue 어어어 어어 죽었어? 우왕 우왕 처음죽었어 지금 아으으응 이런 개딱같아 개뿔 아니 이거 뭐 와 와 이런 개뿔같은 애들 다있나 아 부엌걸이 더 비싸네 어허헣nent 야구 강망이요 어 먹일거다 응? 너 날알아? 과연 너 아론척하고그래? 음.... 흠. 스낵스네 벌 벌거벌시네 오우 헤이 익스큐 endorse 볼목같은 작대기 아아 여기있다 근데 여기 상점이 없나? 아따 시끄럽네 애들 참 그대로 가 나 잠깐 교회가서 응 교회가서 범용독기 구워칼 엘치 팔구요 잠깐만 다 팔구요 이것도 다 팔구요 이거 말고 자 뭐였더라? 이거 팔고 표백질 파네요 표백질 있는대로 다 사 표백질 다 사고 표백질 금속조각이 지금 대략 어 65개랑 표백질 표백질 표백질은 막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왜냐면 1대2 비율이거든요 자 다이아몬드 하나 두개 세개경도 팔고 표백째로 표백질하고 금속조각 파는 때가 나올때 그때가 이제 이거 파는 때야 됐어요 이럴때 음 첫번째 샤워 편집 소중 스튜백질 네 에너지를 먹고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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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먹을게 많아요 굴깍굴깍굴깍 굴깍굴깍굴깍 절대 조인공이 어 앞에 두 번 이상 먹진 않아 무조건 한 번을 먹죠 자 창고 어? 뭘 도와줬는데? 나 도와준거 없는데? 에스! 어... 대형 장장용 도끼 자 필요없어요 다 팔거에요 이거 렌츠... 렌츠 이거 가져갈수있나? 어? 가져갈수있네 가져갖다 다 팔면되는거 아닌가? 아니 왜왜왜 안... 이렇게 안돼 이거 야구로망이도 표백제 어... 다섯 박스에 표백제 소위 수류탄 필요없어요? 수류탄을 잘 안써요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류탄은 정말 힘들어요 잘 쓰면 좋긴 하지만 화염병 술 다섯 병을 주면 화염병을 준대요 인간쯤 좀 어서오세요 인간쯤 좀 어서오세요 형을 좀 찾아달라네요 어 스니 아 나 다 찼구나 구토 유발 도안 구토 유발 도안 사진의 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흡입기 천식인가 본데 얘는 뭐 갖다주는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정말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데 애들이 왜 안가냐면은 네... 다른건가? 좀비들 때문에 안가요 여기 바로 앞에 상점이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있어요 여기 여기 바로 있어요 여기 여기 맞나? 비누 아니 비누를 뭘 갖고 다니는거야 천식 흡입기 여기 바로 있죠 여기 말고 여기에도 뭐 하나 있던데 인슐린 문이요 문이요? 저거요? 좀 맞춰서 열면 되잖아요 중앙에 빨간색에 있는데 거기 맞춰서 어? 하나 더 있는데? 뭘 내가 하나 더 안갖고 왔는데 아 인슐린 하나 더 있구나 여기 여기 상점이 하나 있을텐데 여기였나? 어어 다 필요없어요 그.. 금속 조각을 팔아야되는데 아까 내가 극통의 수제 양날검 렛파 아 이거 수리구나 아니 난 또 뭐라고 수리였구나 가탈쪽으로 가죠. 인슐린도 다 얻었고 천식기도 다 얻었고 한바퀴 돌면 모든 퀘스트가 해결되는 데드아일랜드 특히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정말 잘되있어 정말정말 좋아 자 여기 천식기 쏘 진통제? 아 진통제는 필요없는데 어 여기 인슐린 아 얘였나? 자 돈 천얼마도 줬어요 너 어? 아 없어졌어 잠깐만 데오드란트 폭탄이 데오드란트랑 뭐뭐 필요하였더라? 전선이었나? 아 접착테이프구나 접착테이프도 파는거 같은데 그것 좀 사주죠 저쪽만 사도 충분할꺼야 저쪽만 사도 충분할꺼야 음.. 크레틱컬 자 다시 창고지역으로 가서 어? 어? 아 이것좀 수리하고 가자 아 나 참 이거 다 안팔고 왔구나 아 이런 책이래 네 이게 빨리빨리 왔다갔다거릴수있었어 정말 좋아 이제 슬슬 이것도 좀 팔아야될거 같애요 애들한테 슬슬 안바뀌고 있죠 점프자 어? 나 여기도 상점 하나 찾아놨는데 상점 표시가 안뜨지 가까이 있는거만 뜨나? 자 가자 어 저기 또 집을..집을게 있네 이거 술 아니야? 또 생겼네? 누가 술을 여기다 버리고 가나? 푸 음.. 이쪽으로 쭉 한바퀴 돌도록 하자 여기도 Erica 밀anting 이ema 이ema세에 한입이 이ema세에 어 저기 또 있네? 쟤 뭐야? 아까 걔 핸드 아닌가? 아까 걔 핸드인 것 같아요 가자 총 갖고 있는 애들 또 나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그럴까? 흠.. 흠.. 일로 있는데 못 찾으세요? 오오! 저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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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쪽엔 또 뭐가 있으려나 어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하.. 하..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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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Trump 쟤! 어딨어? 오줌마 어어어어어어어 어이 맞았잖아 어어? 머리 아희들어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휴 흔들어 어 에너지는 일단 없는거 같고 어? 저기 저러고 있으면 뭐가 있단솔인데? 올라가볼까요? 오 에너지다 까마랑님 어서오세요 어? 어이 말이 안거려지느냐? 이게 펀씨가 뭔데? 펀씨? 펀씨 아우 데야 밖으로 올라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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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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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오면 애들을 못찾거든요 어? 오지마 야 체력 음료도 주네? 애들이 왜? 아 안죽었어? 너희들 왜 하나도 못 맞추냐 바보들인가? 인마 너도 인마 너도 인마 거기서 아 살짝 보이는데 살짝 머리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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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이 짜장들 한번 하구요 에너지 에너지 없나? 에너지가 없어어 에너지가 없어어 아 아따 이제 힘들게도 막아놨네 에너지 데에 이제 이것도 너무 약할거 같애 애들한테 어허 어! 오! 뭐야 뭐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어허! 자! 죽어! 죽어! 어허!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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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려고 그러네! 아! 죽었네! 넌 안 죽었네! 흠... 이쪽으로 좀 더 가볼까? 어! 에너지다! 에너지야! 에너지! 어허! 냠냠냠냠냠 쩝쩝! 어어... 평범한 수술설대한의 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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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지 말라고? 절로 가지 말래요! 말좀 들으래! 이씨! 오오오오오오! 야! 왜 이렇게 너 회복을 빨리하냐? 어어! 아유! 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야! 아... 어.. 와.. 죽을뻔 했네 에너지 에너지 어이.. 어햐? 어? 자꾸만 푹 칼? 슛쟤 오 아파 아파 어허엌 에너지 이런 사람 먹어야겠다 오케이 점점 사륙하는 게임으로 변하고 있어 주인공이 점점 사륙의 맛을 들이고 있어 뭐 주인공은 나긴 하지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어 어어 안돼 안돼 어 안돼 안돼 와 또 죽을 뻔했어 이거 부두네 어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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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왜 promised 아니 손es 빨리 amazon 언니 언니 ass 아, 여기가 안되나? 글쎄요? 됐다 어, 안녕하쇼? 네, 아이 아, 또 우는 소리, 오, 여기 보급품 많네? 야, 오, 야, 우리 누이 좋고 배보 좋고 감사 감사, 우리 좀 나눠치자, 맞네 아내 들어가서 변한 애를 죽여야될래요 안에 들어가서 변한 애를 죽여야될래요 안에 들어가서 변한 애를 죽여야될래요 나 에너지 없는데? 들어가면 에너지 좀 있으래요? 전애를 보면 보통 난폭한 시체야 버려집니인가? 어, 에너지 에너지 호박인가 저건? 이거 브랜드 샴페인 먹을 거 먹을 거 야, 에너지가 더 없나? 야, 거기 잠깐만 기다려봐 먹을 거면 다 먹고 어, 먹을 거 헬친구 어우 쟈 안 잘리는데 쟈? 오오오오오오오오혀 빠졌어 새기랄 하나 투 트리 야 왜이렇게 못 때려 오옹 우와 우와 왜 아니 우와 머리 머리 에 모든 게 안 지웠어 마..먹어도 안되네 마..먹어도 안되네 어..수리 에너지 에너지 와..정말 여기 에너지 없다 여기는 음.. 꼬주장님 와서오세요 찾으셨네요 현금 오..초고전압도 아니에요? 그냥 고전압도 아니고 초고전압도 아니야 여기 또..이게 있을텐데 카스트가 아..좋다 약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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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대형 야구방망이는 뭐야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는 야구방망이지 대형 야구방망이는 야구방망이가 더 큰 야구방망인가? 대빵.. 대왕빵 킹왕짱 큰 야구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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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전당 절당칼 수수전당 절당칼 220에.. 역시 마채테가 좋다 하지만 마채테가 좋아 하지만 포.. 치료라고 이거는 버리지지 야구방망이는 버려야지 시 강작테이프도 좀 사구요 액트1 두번째 주유소 가는 길 도로에 가다보면 강아지 짖는 소리 같은게 거기 가는 길에 있는 퀘스트는 그 화염병 퀘스트 밖에 없을텐데 금속조각이 얼마나 샀냐 저 더 사야되요 아직도 멀었어 다이아몬드좀 팔고 금속조각과 표백질을 합체 합해가지고 그 총알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총쓰는 캐릭이거든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많이 참아야되 강력접착 테이프하고 데오드란트로 좀 사놓고요 됐어요 자 업그레이드 저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어 절단칼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업그레이드 비용 123달러에 감정칼 강력 전선 건전지 좀 사놨으니까 괜찮을거야 자 어 내 총 오우 응 총 좋아요 이제 칼만있네요 어 너 왜 일어서있어 맨날 앉아있더니 너 뭐가 마음 변한거야 왜 일어서있어 아이고 아이고 일단 일단 여기까지 가죠 이게 근처에서 아 잠깐만 응급치료 이게 이게 저기 저기 근처였나 창고 근처였나 창고 근처였나 아 맞네요 창고 근처네 나 에너지가 없잖아 야 먹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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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 스낵스낵 먹을꺼 먹을꺼 뭘꺼 더 뭘꺼 더 뭘꺼 뭘꺼 이게 그 빠른이동만 어디에서 뭐있는지만 알면 금방금방 왔다갔다 할수있기 때문에 크레스를 놓치고 갈꺼가 없죠 오호오호오호 아하 야 나 못맞았는데 날라갔냐? 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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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이니까 뭐..뭐게 으쨰 네 개뿔없네요 1500달러 오오오 야 역시 약국이니까 저 그 음료에는 그 저 음료에는 그 트롤의 피가 섞여있다는 믿지 못할 사정을 믿거나 믿거나 말거나 여캐요? 여캐의 당점은 한 명은 칼 날무기를 잘쓰고 얘는 예 제가 아는건 총을 잘쓰요 대형 야구왕망이는 뭐지? 아니 야구왕망이랑 대형 야구왕망이랑 똑같은거잖아 뭐가 다른거야 여기 냉장고 하나 더 있었는데 꼬얀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이시네요 나가자 네 네 네 네 뉴스 최고의 무기를 금속상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최고의 무기는 퀘스트를 얻을 수가 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쪽으로 못가네 음 포스터 붙이는데 여기도 하나 있네요 저거 울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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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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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징 이거 재밌어요 대단样 좀 옛날 게임이긴 한데 할만하죠 잠깐만 여기 포스터 인데? 아 여기 이거 여기 구나? 내가 아는가봐 미싱 허니 아임 얼라이브 파인드미에 처치 프리스 헬프 그렇대요 어 어 옆에 들어오나? 아 앞에 안보여 파인 때문에 오오 안돼 맞았어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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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안돼 오지마 오지마 야 너희들 일로와 다와 다와 니도 올래? 올 수 있냐 니네들? 별로 많이 안모였네 더 많이 모일줄 알았는데 호황님 어서오세요 아 겁나게 느리게 오네 느리 야 이쪽으로 와봐 일단 에너지 하나 먹고 나 에너지 몇 개냐 나지 하나도 없네 저게 마지막이었네 하아 하아 이종도니까 여기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뜨거워 아우 왜왜왜 안죽어요 얘네들 아 해골밖에 안나왔어요 얘네들 어 얘 나 또 안죽었네 얘도 안죽었어 빨리 빨리 릇릇릇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빨리 이쪽으로 가자 죽어 총알 넷게 쓰냐 뭐야 어얼야 ?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ㅃ 오오 재개라들 죽겠다 뭐옿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안돼 안돼 안돼! 우와!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밟아지고 있는데 오오오오! 아 갑자기 튀어나오진 마 씨 어느 짓 지금 없느래 야 빨리 와 얘가 팔아요 건축탄약을 근데 대형 의료상자랑 살 것 같은데 팔고 일단 아 큰일났어요 일단 에너지부터 채우고 아 아 아 에헤 잠깐만 야 돈 있는대로 다 사자 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살 수 있다 하나 더 오케이 어어어 그냥 어느정도 예 해봤어요 야 에너지가 대박 없었다 없었다 어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조심해야 돼 오호 아하 자르고 아 못잘랐네 아 잘랐네 아이아이 너무 가까이 가면 팔꿈치에 차려 아 뭐야 이거 뒷편으로 자 레벨업 아 아 아 나 바보같은 이거부터 갔어야 되는데 아 까브리엘님 어서오세요 저거부터 갔어 생존부터 갔어야 됐어 맞아 아 맞다 아 지금에 와서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어 어쩔어 아 왜냐면 이것때문에 그래 이것때문에 빗발치있는 총탈 이게 탄이를 더 많이 들고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면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총검수까지 찍는게 이득이겠죠 어쩔 수 없잖아 빙원님 어서오세요 근데 아무데서나는 못만들어요 그래서 작업대가 있어야 돼 이 퀘스트는 뭐야? 한 분에 더 있네 아아 어? 어? 아 맞다 제 고기에 가끔 주면 돼 자폭고기 작업대에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 대 대 대랑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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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의 리볼버 이게 총이 그게 그 파워가 세다고 좋은게 아니야 연사력이 높아야 돼 하아 하아 앟 됐다 자 여기 보습 붙이구요 형갑 저기 또있나? 한마끼로 뱅글뱅글 도는군요 어 여기도 아니 총가게다 총가게 어이 이보세요 아니 문 좀 열어봐 뭐야 뭐야 총가게 아니야 아니 문 좀 열어봐 문 어이 어이 정말 그림이 떡이네 잠깐만 여기 아주 느린 권총 권총이라도 느리대요 아주 느린 권총은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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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샷건이 정말 좋아요 이 게임에서 샷건은 예 정말 무적의 총이야 무적의 총 총할만한 좀 있으면 무적의 총이야 왜냐면 애들 한방에 누구든지 한방에 다 죽일 수 있거든 누구든지 여기선 그게 중요해 누구든지가 아 샷건물 머리를 때리면 한방에 죽어요 이거 뭐야 여긴 버리는 부분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저기구나 보스라기보단 여기 옮기면 해야죠 보스라기보단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내구력이 센놈들 거의 매일에요 매일 일곱시에서 엿없시사이에 시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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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을 시작을합니다 자 제가 지난 어 살짝 아 잠깐만 그것도 한 번도 말했네 자 어 추천드리기 싫어가지고 너한테 달려오는거지 아 추천드리기 누르려고 다구를 달려온거구나 아 예 안녕히 계십시오 어 맛있어? 감염자들 아냐 워커드인가 여기도 가는길 있구요 여기도 가는길 있구요 헤이 감염자죠 어 뭐야 흠 흠 흠 일어나지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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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안이 냉장고 어 냉장고 있어야지 브랜드 샴페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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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 이것저것 많냐 문이 굉장히 다 열리네 신기하게 이렇게 보통 이게 다 안 열리거든요 이렇게 뭐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없네 아 별것도 없는데 다 열려 헷갈리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난 또 저거 좀비인줄 알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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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거기다 달아가는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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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요 쯧 자기 아내와 딸을 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쓰러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무캠브에 무캠브가 아마 대저트익을 주는 애였을걸? 확인해볼까? 한번 발 잠만 어 이거는 교회 가야 되는거고 가다가 하나 더 해야죠 아 오지좀 봐 사방에서 와가지고 여긴 어 안져봤나 슬로우 모션으로 애들 죽는거 봐 여기로 가는 데가 있네 어 여기로 갈수 같냐 이렇게 신우님 어서오세요 어 넌 누구서 안에 약탈자들 있대요 너 죽이고 다 가져가면 안되나 쟤도 죽이고 약탈자들도 죽이고 가지고 있는거 얻는게 가장 많은 쪽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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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대 표백제 표백제 아 어 퍼백제 저거있나? 지갑 이 배경은 도대체 누구 선택한거지? 오호어어 아영씨 타이밍 늦어어 나와 나와 아 왜케 흔들냐 내가 잘쓰겠습니다 이 총들은 아 에너지 흑화내로가 뭐야 흑화? 에너지다 한 놈은 남은거 같은데 한 놈 아니네 어 아닌데? 잠깐만 뭔가 좀 쓸데없는거 좀 버려놔요? 권총으로 가져가서 아 리볼브도 버려요 저건 아리 롱롱삑 됐나? 한놈 더 좋아요 좋아요 총내놔 내가 다 팔아서 열심히 써줄게 가문 가문 가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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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나 도안같은거 없나? 금속조각 금속조각 오 다 죽인거 같애요 뭐지? 아 내가 다 버려놨던거 그렇구나 야 흐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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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져 흑 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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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법을 어길순 없다고? 흑 흑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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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반대편 반대편 거리 어디? 오지마! 너도 오지마! 오 오지마! 야 이건 되게 왜이렇게 잘 걸리냐? 이거는 생각 왜이렇게 잘걸리는데? 이거는 마체트같은 검은 검유로 안치나보네 에이 진짜 그래 일어나지마 술 술 먹다가 죽었구만 술 자, 레코드는 전자부품 전자부품 저거 다 들어보잖아요? 녹화해둔거? 그러면은 저게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어? 아, 너무 많은데? 어 어 저쪽 위험을 못하나?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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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티 와아 많았어요 아 아 여긴 어쩔 수 없겠네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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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맞았어 아니 에너지 에너지 갑자기 위기상황 급작스러운 위기상황 아 미치겠네 어 에너지 에너지 어 에너지 에너지 어 에너지 에너지 후 자아 이것도 다 했구요 어 음 이거는 쟤였고 이것도 했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죠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은데 아 아 으아 얘 소드가 자꾸 들려가가지고 아줌마소드가 음 잘 두고시기 음 음.. 따끔한 포커칼 포컬이 따끔하다니까.. 아유 아유 아파 오 우려상자 아우 대안해 저기도 그리고 또 에너지가 있을거야 가다가 이제 오징어 좀 달려 달려 자 얘도 좀 쉬고요 쉬고 가고 자아 지옥칼? 이름은 지옥칼이야 일단 팔죠 작별팡님 어서오세요 댐지요? 댐지도 좋긴한데 칼이야 칼은 뭐 출발 도 profund 부천 아우 누가 좀 사가꼬아야겠다 build fun 왠지 고고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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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만 쉬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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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쪼끔 쉬고 으어어어 안돼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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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야 너희들 다 와봐 빨리 와봐 한 번에 죽자 한 번에 하자 한 번에 두 번 일 말고 이 와봐 어? 쟤 한번에 봐봐 근처에 있는들 다 불렀 다 불렀거 맞죠? 한번에 하자 아아 잘 살아 그냥 오! 오! 뭐야 뭐야 얘들 안죽었어 야 일로와봐 우리 이쪽에서 하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저녀는 자리가 안좋네 아 그래그래 이렇게 죽었어야지 여긴 자리가 안좋네 옆에 보면 안좋아 옆에 보면 좋지 한평도 하나밖에 안남았네 아우아 아파 아파 아직 타고 있는중이라 다시 달려 다시 어 먹을꺼다 에너지도 이 빨간 체력파가 체력파가 많이 채워줘 아이고 이게 많이 채워주거든요 한칸 반 이게 원래 그 하얀색 옷 입은 여자가 입은거 보면 저게 3칸 차요 3칸 가까이 차는데 얘는 한칸 밖에 안 반밖에 안타 거의 두개 차요 회복 아이템 그 그게 장난이 아니야 어이 데저트 이글 마주 느리니야 개.. 제기를 땡큐 감전동기 동안 아 부금이요 뭐 부금같은거 뭘 말하는거지 뭐 부금같은거 뭘 말하는거지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데저트 이글이라 데미지는 더 좋긴 한데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연발이 연발성이 좀 떨어져 아니면 뭐 없는거보다 낫겠지요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지 저 창고에 으 으 으 부금같은거요 아무것도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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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살펴봐 야 고무같은 대형 장작놈 도끼 야 아유 크긴하네 근데 기력소모가 엄청나네 으 으 으 으 으 예 뭐 그런거 까진 못하겠어요 제가 으 으 으 으 그거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하면 하겠죠 하면 할텐데 어휴 다 지금 그건 전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퀘스트가 으 으 으 형찾기 사진찾기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창고 아니야 퀘스트 이거 한거 아닌가 퀘스트 이거 한거 아닌가 으 으 으 근데 여기 없는거 보면 민가 핀 뭐야 핀한 민가차 여기인거 같은데 어 여기 아니네 어 어디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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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플랜플루 렌치로 플랜플루 렌치로 오즈비 도시껀데 어디 어디있건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술이 없.. 어.. 어.. 아.. 다섯병은 없지 일단 다섯병을 해봐 뭐 어디 나오겠지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Th... 창고네 응 반복 택ं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앉아있고 서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지금 맘대로 하네 화염병을 몇 개 만들어보죠 두 개만 더 잠시만요 또 이러네